우리가 쫓아가서 물리적을 행사하지 않은 것만으로 강사하게 생각하고 평생 속죄하면서 사죄하면서 지내야지. 속은 국민도 잘못이지만 그렇게 깜짝깜짝히 속이는 모든 검찰 공화학기가 다 만들어놓은 거 아닙니까? 그게 무슨 짓입니까? 거기 쫓아가는 인간들은 윤석열을 비판한다고 해서 우리 편이 아닙니다. 정폐의 다름입니다. 속지 마시고요. 우리가 여론을 주도해야 됩니다. 우리가 그나마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에 어제 혁신안이 그나마라도 그 암을 낸 겁니다. 우리가 그대로 있었으면 그것마저도 못했을 겁니다. 우리가 계속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. 오은영이 누군지. 깨어있지 않은 시민들한테 꾸준히 알려야 되는 게 우리의 몫입니다. 지금 언론 접수하려고 민주당한테 도와달라고 시민들한테 같이 하자고 했는데 걔네들 도와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. 걔네들 뭐 했습니까? 여태. 같이 협동해가지고 윤정권 만든 거 아닙니까? 그래놓고 이제 와서 무슨 하소연을 합니까? 들어먹힐 일은 해야지. 똑같습니다. 하나도 도와주고 싶지 않습니다. 속지 마십시오. 속지 마십시오.